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 돌기 단백의 D614G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의 614번째의 아미노산이 아스파틱 엑시드 D에서 G, 글라이신으로 치환이 된 변입니다 이 아미노산 하나가 바뀐 것이 돌연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1월 11일부터 주황색이 D614 원래 초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고 이것이 2월 22일날 출현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3월 1일 이후에 보면 여기 보면 오렌지색이 원래 D614입니다 아스파틱 엑시드가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파란색, 지금 돌연변이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G614로 바뀐 것은 3월 1일 이후에 워낙에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또 지금은 북미, 아시아권까지, 남미까지 D614G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 SARS-CoV-2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복제 증식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교하면 변이의 속도는, 빈도는 낮지만 RNA 바이러스니까 변이가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변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변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빨라졌느냐 또는 독성이 강해져서 중증이나 치명률을 높이느냐 이 두 가지가 의문점이고 관심사항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변이로 말미암아 기존에 우리가 백신 개발한 것이 효과가 없어질 것이냐 또는 항체 치료제와 같이 이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무력화시키는 치료제가 효력이 없어질 것이냐 이것이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왕설례가 지금 많이 있고 일단은 G614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GH형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유행한다고 보건낭 발표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한 코로나19 바이러스다 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SARS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명은 새로운 숙주에 감염이 돼서 병들게 하고 또 다른 건강한 숙주 공격에서 또 병들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서 전파가 되고 또 희생자를 초래하고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는 이 전파와 확산, 또 희생자 지금 6개월 만에 전 세계에 1000만 이상의 확진자와 50만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한 것을 보면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치환된 D614G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적자인 거죠 더욱 피스티스트인 거죠 전파와 확산과 감염에 그 전에 D614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바이러스다, 옵티마이즈된 바이러스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전파력이 빨라졌는지 시사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 셀지에는 영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의 다국적 연합군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다 이 파란색의 D614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3월 이후에 우세한 유행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6개 대륙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해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세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대세 바이러스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연구자들이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D614G 변이 바이러스의 의미가 뭐냐 우선 SARS-CoV-2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 바이러스고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 S단백이 있습니다 이 S단백이 가장 중요한 항원이고 S단백이 백신의 주성분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S단백을 겨냥한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원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 돌기 이것이 S단백입니다 이 S단백이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비마를 통해서 코나 입에 호흡기 점막으로 해서 목으로 들어와서 점막 세포의 표면에 가서 ACE2 리셉터라고 하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리셉터라는 수용체에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서 호흡기 세포 내로 침투를 하는 거죠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ACE2 리셉터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우리 인체 세포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인지를 삼아서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리셉터에 딱 붙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신들이 이 S단백, S유전자를 주성분으로 해서 이 S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붙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 백신 개발에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D614G는 옆에 보시면 D614라고 원래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있고 지금은 G614라고 글라이신으로 치환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해졌는데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슈도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의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집어넣어서 렌티바이러스나 다른 베지큘로스톰마타 바이러스 이용해서 연구를 했더니 변이가 없는 D614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있는 G614 바이러스가 2.6배 내지 9.3배 더 바이러스가 복제를 잘한다 증식을 잘한다 이건 시험관의 연구 결과겠죠 그 다음에 연구자 중에 대학병원에 있는 연구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상기도에서 PCR로 해서 CT값,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G614, 이 변이가 있었던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의 상기도에서는 변이가 없는 환자보다 높은 농도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의 상기도 바이러스의 내스파링자 수압 면봉으로 해서 PCR을 해서 CT값, Cycle Threshold값을 측정해서 이 Cycle Threshold값이 낮으면 바이러스가 많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의 오렌지 칼라는 원래 D614,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고 3월 이후에 변이가 된 G614 바이러스는 CT값, 바이러스 농도가 낮죠 CT값이 낮죠 이건 바이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상기도에서 배출한다 고로 주변에 더 많은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연결해 갔고 그래서 전파력이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D614,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와 변이가 있는 환자의 외래와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 빈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피값이 0.66이더라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증이나 치명적이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D614G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전세계적인 유행 확산이 이 변이 때문이다 라고 논리비약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 방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마스크 착용이나 소셜 디스턴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변이만 가지고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확산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연결지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상기도의 바이러스 농도가 양이 많다는 것과 확산이라고 하는 속도를 연결시키기에는 역학적, 임상적 여러 가지 연구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논리비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변이가 출현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나 치료제 개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에 대한 모니터가 중요하다 또 하나 D614G 변이가 과연 백신이나 현재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할 것인가 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많은데 지금 D614G가 스파이크 단백 제가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이 스파이크 단백의 머리 부분이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AC2 리세트하고 여기 붙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변이가 있는 부위가 이 머리에 있는 수용체와 붙는 부분에 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D614G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머리 부분 AC2 리세터와 붙는 부분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의 효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현재 추정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과 치료제를 무력화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변이가 지금 D614G지만 6개월 뒤 백신이 나올 때쯤 또 다른 변이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변이를 계속 추적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파력이나 중증도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변이가 지금 크게 유행하는 이거 현상을 모두 설명한다 그건 좀 논리 비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는 설명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가 철저히 돼야 되고 추가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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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